미운 사랑 안녕하세요. 색소판학교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미운 사랑 중고급 애들이 막붙은 집 2집에 수록된 미운 사랑 이라는 곡을 배워볼건데요. 미운 사랑의 세 번째 챕터3 입니다. 세 번째 줄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처음에는요.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째 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약보에서 꾸미문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. 꾸미문문 앞에 솔 앞에 꾸미문문 이렇게 됩니다. 앞에 파샵에 텅깅2 해주시고 그냥 쫙 이어서 해주시면 되구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솔라솔 그 다음에 레샵에만 텅깅을 넣었어요. 레샵 빠람 빠람하고 레샵에만 텅깅을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해주시면 요런 느낌으로 텅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리듬을 알아야 될 부분 기다리메 할 때 리메가 빠밤 이런 리듬이에요. 빠밤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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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따다 따단 이거예요. 따란 요 리듬만 생각해 주시고요. 그 외로움 그 다음에 그 리 비브라토가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와요. 비브라토는 첫 번째 부분은 한 여덟 번 정도 여덟 번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오 할 때는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씹어 주면 됩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꾸밈음을 연습하고 어려운 리듬 부분 잡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까지 넣어봤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해 보시면 돼요. 짱 짱 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. 이 부분енно 연습하셔서 우리 band에 올려 주시면 돼요. 좋아요와 supporting 선택 꼭 눌러주시고요. 99 to the album 안됴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